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기재부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전체 지분 29.3%인 85만주를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나 살펴봤더니 지난 2월에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넥슨의 가업 승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각설이 나오기도 했었고 요새 게임시장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영토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왔지만 이번에 넥슨 측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유족 측이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일단락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가들이라든가 업계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사례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대 주주 상속의 20%를 할증하는 제도까지 감안하면은 실제 최고세율은 60%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서 가업 상속 공제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속을 두 번만 하면은 모든 기업이 구경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실제로 국내의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아예 회사를 사모펀드나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으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보유 주식을 처분한 뒤에 대주주 지분이 낮아져가지고 적대적인 M&A 위협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부담이 적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주주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애써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부추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 절반 이상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을 했고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징벌적인 과세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상속세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직계의 비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없는 나라는 19개국이며 10개국은 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정책을 장려하는 것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연속성을 저해시켜가지고 투자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에서도 과도한 상속세 폐해가 실효성이 없는 상속공제 제도하고 맞물려서 기업 승계를 포기시키는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징벌적인 세제를 고수하는 것은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국민 정서에 편승한 정치권 탓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던 스웨덴도 2005년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대처했으며 그 결과 세수하고 일자리가 늘었고 지역경제가 발전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은 후세 기업인이 상속 후 사업을 5년에서 7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고 업종 변경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가지고 활발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연간 2만 8천개, 일본에서는 2,900개 기업이 상속 공제 제도로 활용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가업 단절을 막기 위해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속세 100% 납부 유예, 공제 한도 폐지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고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일어난 제도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문제는 정치권인데 민주당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재벌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 측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호소를 수용을 해서 가업 승계 공제 적용 대상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고 최대 공제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세법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업종 변경 금지와 고용, 임금 유지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고쳐도 현재로서는 경쟁국보다도 한참 불리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여기에 곧바로 태클을 걸었고 정부의 아내는 협조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 통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안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기업 상속세 완화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 특혜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가깝게 조정을 해서 기업의 단절을 막자라는 얘기인 것이고 실제로 5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 고용 창출 등 경영 성과 지표가 비상장 기업보다도 30배 이상 우량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33,000개, 독일은 4,90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 기업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에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폭탄 수준의 상속세를 좀 개혁을 해야지 장수 기업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세대간 기술이나 자본 이전을 촉진을 해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야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늘릴 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근로자라든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내는 세금은 상속세의 몇 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무튼 이 시점에서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 상속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한번 진중하게 논의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업을 악마화해서 표를 빨아먹으려는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로 기업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치를 하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